사흘 나흘 심심한 사과. 요즘 무내력 때문에 말 많죠. 모선배왈. 이틀을 이틀로 쓰는 MZ를 보고 피껏 호텔서 그럼 하루는 1루냐? 네. 자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이건 어떻게 읽을까요? 6월? 6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6월 문양 총정리. 자 여기는 그동안 집코노미에서 못 봤던 그림이죠. 새로 찍었습니다. 천호 3구역. 방금 보신 것처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용 4사부터 8사까지 중소형이 골고루 나옵니다. 이렇게 봐야 어딘지 조금 더 감이 오죠. 아까 천호 3구역이 쩍이고 가운데 사거리가 천호역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5호선, 8호선 환승역이에요. 그리고 5호선이 강동 넘어서부터는 둘로 갈라지는데 천호역은 분기하기 전이라서 행선지 상관없이 탈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보면 한강도 되게 가깝습니다. 천호대교 타면 바로 강북이고요. 옆에 있는 게 광진교인데 나름 역사가 있는 다리죠. 우리가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게 1번 한강대교, 2번이 광진교예요. 자 왼쪽에 성벽 같은 건 풍납토성인데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왜 저렇게 삼각형이냐면 문화재 주변엔 높이 제한이 이렇게 가까운 쪽부터 사선으로 걸리는데 그걸 딱 피하느라고 저렇게 지은 거예요. 한국 건축사의 길이 남을 디자인입니다. 자 다시 보면 우리 단지 작지만 옆에 공원도 있고 주변이 다 천호 뉴타운이에요. 옆에 1구역은 올해 입주, 2구역은 입주했습니다. 4구역은 살짝 떨어져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친구들이 비슷한 시기에 정비되는 게 중요합니다. 개별 단지들은 작아도 일단 모이면 깡패거든요. 참고로 DLENC 옛날 대림산업이 시공사니까 이편한세상천호역 혹은 이편한세상천호 단지명은 이렇게 짓겠죠. 자 그리고 저기엔 뭐가 있을까요? 네 구독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자 다음 단지는 바로 강 건너에 있습니다. 자양 1구역, 9위역 롯데캐슬 이스폴. 자 여기가 원래는 KT도 있었고 지금은 문정동으로 간 동부지법 있던 자리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다 때려받겠다는 사업입니다. 우리 기열이 형 맨날 저거 언제 분양하냐고 기다렸는데 한국 돌아오기 전에 빨리 분양 끝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옆에 뭐가 있잖아요. 우편집중국인데 우리의 택배를 위해서 계속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자 입지는 말에 뭐하겠습니까? 단지명처럼 바로 앞이 2호선 9위역이고요. 한정거장만 가면 이름만 들어도 취할 것 같은 건대입구 저기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한강도 가깝고 동서울 터미널은 많은 분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죠. 이등병 때 배교류가 나와서 TMO 끊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는 현대화 사업을 준비합니다. 터미널은 지하로 넣고 위에는 복합공간을 만든다고 하는데 신세계가 사업을 하니까 기대감이 좀 많은 편이죠. 설마 스타필드? 자 그리고 그 앞에는 롯데마트도 있고 테크노마트도 있습니다. 서울 3대 던전이죠. 여기랑 용산 그리고 국전까지 뚫으면 우리는 이제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건너편은 잠실입니다.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참고하세요. 자 규모는 제법 되는데 중요한 게 전용 8호 오버도 많거든요. 추천 100%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단지는 규모가 더 큰데 어딘가요? 우리한테 익숙한 이문휴경 뉴타운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란데입니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 할 때 그 그란데 맞아요. 서울에서 이 정도급 분양이 흔치 않습니다. 물론 옆에 이문 3구역 분양하면 흔해질 예정. 쟤는 더 커요. 재밌는 건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이문초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여기 놔두고 쫙이 청량초에 배정됩니다. 청량초는 흥청망청에서 다뤘던 휘경 3구역 근처에 있어요. 흥청 유니버스. 자 이문에서 1구역의 대장이냐 3구역의 대장이냐 싸우기도 하는데 사실 1구역은 외대압역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가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이에요. 빈 걸로 하지 않을래? 자 분양계획에 잡혀있어서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이문 1구역 일정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적 건축은 원래 검찰, 경찰 이런 소식 많잖아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4, 5월 총정리 타율이 14타수 3안타. 2알 1푼 살이더라고요. 이정우랑 일반 차이 없죠. 얼굴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정말 한참 전에 찍어두고 기다렸어요. 청계 리버뷰자이. 위에 조그맣게 붙은 청계 지역주택조합. 체급 차이가 있지만 잘곱살이 끼면 같은 단지 같아 보일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은 90%가 실패하는데 이 친구는 성공한 10%입니다. 위치도 좋아요. 일단 왼쪽이 청계천입니다. SK가 지으니까 청계 SK뷰 혹은 청계 리버파크 SK뷰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5호선 답십리역이 붙어있고요. 이름부터 근본역 있잖아요. 도성으로부터 심리. 자 단지 위에 있는 게 2호선 신담력이에요. 신담력이 낯선 분들이 계실텐데 성수역에서 갈라지는 지선이죠. 원래는 여기가 2호선 본선이었어요. 나중에 을지로 성수를 이어버리면서 지선이 됐죠. 자 청계천 건너편으로 보면 어딘가요? 일단 한양대 보이고 한양대병원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엔 식도락 있는 분들은 꺾들르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입니다. 친구들이랑 가면 한우 세트 골라서 그 자리에서 다 구워먹으면서 소주 한잔하고 크... 저는 홈플러스에서 달링다운 왁을 사먹을게요. 아까 보신 대로 사이즈가 작은 만큼 물량도 적은 편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한 단지들은 지코노미가 다 화면을 갖고 있잖아요. 본격적인 분양을 할 때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귀찮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TTS라고 아시죠? 이게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저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TTS로 스마트하게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에 누워서 쉬고 인공지능이 알아서 일한다는 거죠. 아니 누군가는 일을 해서 결과만 나오면 되잖아요 부장. 그쵸? 사람은 머리를 써야 돼. 인간시대의 끝이 돌아왔다. 인간시대의 끝이 돌아왔다.